보초 춥다 이 자녀가 평소를 다 먹은 것 같다 일단 이건 김치로 가고, 비둔, 청양고추가 이 자녀가 대신 안주도ious 나한테는 음식을 못 먹다 무슨 사람이에요? 아, 안구사이가 아저씨가 모아드렸던 이 자녀가 왔어요 이게 바로 범일동입니다 2만원 사납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부산에 왔는데요 제가 유치원 때 엄마랑 같이 와서 만두 양념 찍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부산에 매운 떡볶이 왔어요 이게 바로 범일 떡볶이였습니다 그럼 오딩오딩 다 같이 전해실게요 부산에는 여기 김밥튀김이 있거든요 김밥튀김이 맛있어요 저 부산사람이에요 저 이거 유치원 때가 왔었어요 엄마가 좋아해서 이거 애 만두 찍어 먹는 거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매운 떡볶이였습니다 마지막에 부산 온 게 작년 10월인데 너무 좋아요 고양의 맛 얘는 쌀떡입니다 오 이 맛이야 솔직히 맵진 않은데 되게 맛있어요 그 약간 낙지 볶음 포스맛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 만두랑 소스 동갑튀김이에요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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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매운 떡볶이는 아니에요 양배추 유치원 때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만두 찍어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캡사이신 맛은 아니고 후추랑 고추랑 고춧가루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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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드실 수 있게 순덩인가? 궁금하긴 한데 식히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죽을 만큼 매워요? 근데 오늘은 만두가 살짝 딱딱해서 김밥이 맛있어요 김밥 오늘 옆에 매니저님이랑 매니저님의 아내분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드려볼게요. 옆에서는 순한맛 드시고 계세요. 어때요? 엄청 맵다고 하시대요. 짬미지로. 이거 어묵이 부른 어묵이 아니라 약간 진짜 살짝 익힌 어묵이라서 뭔가 식감이 좋아요. 맛있다. 아 진짜 저 너무 기분 좋아요. 고사마가 지금. 진짜 억고 싶었거든요. 고사마. 고사마. 여긴 김말이가 없어요. 추억에 잠기는 거. 근데 막 이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진짜 고춧가루, 후추 이런 느낌? 단맛이 세진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옛날 맛이다 이거. 근데 어릴 때 자주 왔어요. 그때 서서 먹었거든요. 만두. 저려가지고. 담백질 문제. 좀 드세요.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을 거 같은데. 맛이 없어. 맛.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물떡은 다 먹어서 맵떡 하나랑 물떡 좀 더 시킬까요? 오징어 떡볶이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맵떡은 하나 더 먹겠습니다 여기에 낙지 넣으면 낙지볶음일 것 같아요 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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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과류 냉동 진짜 딱 단무지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약간 진밥이라서 좋아요. 많이 매워요. 매우세요? 또 우유? 저 콜라 하나로. 맛있어. 뒤진다가 맥디가 약간 1부터 10이라고 해서 한 6이라 치면 이거는 연단계에서 1단계? 전 식일동은 10이에요. 전 식일동이 제일 매워요. 근데 진짜 그 지역의 고유의 떡볶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전 항상 부산 떡볶이 먹으면 약간 낙지국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좀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 아, 만두가 조금 더 안 딱딱했으면 진짜 버스켓을 것 같은데. 먹 orang독의 떡볶이 데 confusion 뭐 하는 거 하나? pull up the milk. 해봅뉴. 뭐 다 먹었네? 치킨. 5.5.5.5.5.6.2.1밤 배에 넣는게 배에는 잘 안쓰는데 anything. 제가 물떡 먹으니까 부산에 옮기고 흥난다. 지금 만두 먹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긁혔어요. 속 괜찮아요. 지금 살짝 걸려서 끓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오늘 두 개 가려고 했는데 하나가 촬영상 안 돼서 오늘 하나 촬영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호딩 하나, 이거 떡 하나 드렸는데 그것만 빼고 다 드셨어. 오늘 너무 짧아. 저는 269번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